자 지금 HLB는 내일이면 무증 이벤트가 끝이 납니다 내일이면 끝이 나죠 그럼 그 다음주가 되면은 무증 이라는 이런 부분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면 이 무증 이라는 게 주식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증 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이렇게 기대감으로 좀 올라 썼다가 이벤트가 끝나버리면 다시 꼬꾸러지는게 무증 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변화가 없이 무증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뭐 기존에 있던거 지금 한주 있던거 10만원에 있다 그걸 갖다가 2주 주는데 5만원으로 바꾼다 이거 밖에 안되는 거죠 그냥 그겁니다 그냥 그거기 때문에 자본금 좀 늘어나고 주식수 늘어나고 내 자산은 똑같아지는거죠 한주에 10만원짜리 가지고 있으나 두주에 5만원짜리 두개 가지고 있으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1년 반 정도 동안에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1년 동안에 정말로 지금 뭐 회사에서 한다 한다 했다가 안한게 한두개가 아니죠 한다 한다 했는데 안한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미루고 미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nd 승인 신청입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진행상황 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면 주주들에게 당연히 투명하게 밝혀야죠 투명히 밝혀야 되는데 주주들에게 밝히지 않고 언제 될지 모르겠다 언제 될지 모르겠고 상당한 데이터는 모아놨다 그냥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무상증자를 하면서 납기 정도는 나왔어야 된거죠 그러면 그 납기가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 무증이 끝나는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내일이면 끝이 나고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벤트도 이제 끝이 나 버리죠 그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이 도대체 이제 엔딩 승인 언제 하느냐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증선이가 이제 또 남아 있구나 그것밖에 안 남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또 매집한 세력들이 요놈들 뚝배기 한번 또 깨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아주 회사에 요구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계속 남기는 거죠 메시지에 남기는 거죠 자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비전을 제시해야지 저런 이 HLB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이 뚝배기를 주주들의 뚝배기를 한번 더 깨버리는 그런 또 끔찍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 모릅니다 어떤 세력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제 공매 세력은 아니다입니다 이게 공매 세력일 수가 없습니다 이 공매 세력이면 이게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과 같은 경우는 벌써 플러스로 돌아섰죠 내려간 부분보다도 더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여기서 매집을 다 했으니까 밀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밀어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밀어 내리면 무증이 끝나죠 자 끝나는 상황이 돼 버리면 단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얘가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면 가기 어렵다는 거죠 무증으로 이제 액분해가지고 액분해 무증해서 주의수 2배 되니까 가격은 24,000에서 12,000에서 떨어지죠 12,000에서 떨어지지만 그거는 그냥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착시현상 주식수가 많아지고 주가는 쌓아 보이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서 주가를 갖다가 또 얘들이 한번 이제 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이상 카드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면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 카드를 내야 되는데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카드 중에 가장 지금 필요한 카드는 결국은 NDIS 신청 언제 되냐는 겁니다 언제 되는 거 그거 이제 또 차질 없이 진행한다 상당한 데이터 모아놨다 그런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얘들이 그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밀어버리면 어차피 또 주가는 힘없이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회사가 정말로 주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NDIS 신청에 대한 부분을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아 이 무상자 했으니까 좋아 좋아 역시 회사는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만 계속 한다 그러면 얘들이 가만 안 했겠죠 지금 이제 주가를 계속 밀어올릴 그런 명분이 지금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나는 거죠 끝이 나는 상황인데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겠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다시 정선이 어쩌고 하면서 기사를 몇 개 띄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가를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막으려고 하면 회사에서 대책을 내놓으면 되는 거죠 회사에서 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 1년 반 정도 진행했으면 데이터가 꽤 많이 모였을 겁니다 더 이상 주주들이 아주 힘들게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면서 또 내려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주주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약을 보고 투자를 하는 주주 어차피 이제 약이 될 약이라는 것을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회사에서 불명확한 그런 비전 제시를 안 하고 불명확한 스탠스를 계속 서게 되면 얘들은 그래 잘하고 있다고 그러겠죠 역시 잘하고 있어 그러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쳐 가지고 내려쳤다가 다시 밑에서 받아 가지고 올렸다가 내려쳤다 올렸다가 얘들 마음대로 주가를 가지고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주식수 늘려 가지고 지금 무상증자 하는 부분은 단기적 이벤트입니다 단기적 이벤트고 이제 이 이벤트도 내리면 끝이 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게 하려고 하면은 회사에서 나는 주주들과 정말로 정직한 사람에 내가 계속 강조했듯이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주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주주를 보호하는 뭔가를 내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내놔야죠 안그러면 얘들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세력들과 여기서 또 후려쳐 가지고 매집을 엄선화 했죠 이 세력들이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소식이 없으니까 한번 내려 쳐도 되겠네 하고 훅 내려 쳤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는 결국 진영권 선생님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야 나만 믿어 주주들 나만 믿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카리스마 한번 보여줄때라는 거죠 언제 신청한다 납계를 딱 잡으면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진행이 됐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안개 속입니다 NDA 승인 신청이 돼서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언제쯤 진행이 되냐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그걸 아직까지도 말을 안한다 이거는 주주를 농락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주주를 농락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이게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계속 잠수를 타버리면 무상전자 이벤트 끝나버리죠 내일이면 계속 잠수 타버리면 이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별것도 없네 결국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내려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회사에서 투명하게 주주들과 소통만 하면 그 뿐이죠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소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안 나와도 됩니다 오늘 안 나와도 되고 내일도 안 나와도 됩니다 내일도 무증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나와도 되는데 주말 정도에는 그러면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그런 소식이 또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소식이 나와주면은 얘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계속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죠 주가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구나 역시 진양곤 회장은 주주들 편이었어 역시 소통의 왕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거의 뭐죠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 하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NDA 승인신청에 대한 그런 정보입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게 이해가 되겠죠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맞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금방 될 줄 알았지만 지연이 됐구나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부정직의 아이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럼 또 한참 고생이 됩니다 그러면 주주분들이 계속 고생길을 걸어야 됩니다 고생길 꽃길을 좀 걸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 고생을 시켰으면 이제 계속 꽃길만 걷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야 주주들은 대가리가 아직 덜 깨져서 더 고생길로 더 가시바퀴를 더 걸어야 돼 근데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놈들이 아주 악랄하죠 아주 악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후려치고 아직 낫기도 안 낫고 어떻게 지연했는지 모르겠고 아직 검찰 조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거 가지고 아직 증선 결과는 안 났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자꾸 늘어져 버리면 이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그럼 회사에서 투명한 소통을 해 버리면 그냥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쭉쭉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